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Urban Ultra Band 뉴이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리더 JR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렌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메인보컬 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아론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뉴이스트가 저희의 첫 데뷔 앨범 페이스를 가지고 멜론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페이스는요 저희 뉴이스트가 10대를 대변한 대변인이 되어서 10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에서 대변하고 있는 곡인데요 네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덥스텝을 접목시켜서 기존 가요들과는 차별화를 추구하였고요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페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불어 저희 뉴이스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Urban Ultra Band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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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